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4.19 의거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분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책을 하도 많이 바꾸니까 4월 20일이면 1월 1일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110일째고 이제 남은 시간이 255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3분의 1 채 안 됐죠.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참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좀 딱하게 됐습니다. 물론 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가 딱합니까 이렇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일어나버린 일이니까 민주당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기국해서 전후 사정을 소상하게 이렇게 밝혀야 되고 또 문제가 없으면 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분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옵니다. 권력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지만 아무리 출중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높게 되면 전 당대표지 않습니까 전 당대표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대 대통령도 총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떠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에 현 대통령이 아니고 전 대통령이란 전자가 붙게 되면 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다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인 그런 목소리가 아마 야당에서 저희는 처음 듣는 모임인데 민주당 내부의 최대 의원들의 모임이 더 미래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 정당대표가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해 가지고 이 상황을 좀 수습하는 데 힘을 대달라 더 미래 관계자는 오늘 중에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을 요청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당이 돈봉투 사건으로 위기에 빠졌는데 전 대표로서 조기 귀국해서 사건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또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당사자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떠나 가지고 많은 그런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해 가지고 일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데 공개적으로 더 미래라는 아마 가장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당내 모임이 모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뿐만 아니고 원래 도미노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딱 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마치 우우하고 몰려가듯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합류 그리고 전 민주당 당대표니까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공청권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당직 여러분들의 임명권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지만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이름들도 참 잘 짓네요. 더민초라는데 아마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이 모아입니다. 여기서 또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들도 다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면 2024년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하니까 전 당대표의 조속한 시간 내 귀국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죠. 수사권이 없는 당 자체의 사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들은 참 잘하죠. 온전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공동성명서 형태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 기류가 크게 많이 바뀌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병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점 더 육성들이 계속 이렇게 방송을 타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최고위원인 아마 광진구 어리죠. 오세훈 그런 후보하고 맞붙었던 고민정 씨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양반이죠.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가지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어떻다면 왜 귀국 피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에 추가 기울게 되면 덜게처럼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다른 나라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좀 잔인하다는 표현을 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밟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달라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고민정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최고위원이라는 양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친명계 인사란 거죠. 고민정의 최고위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해명을 그렇게 요구하고 나선 거죠. 총대를 맨 겁니다. 단독 플레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돈봉두 사건은 우리 모두의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했습니다. 말은 참 잘하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고민정위원 입에서는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오세훈 씨 사전투표 덕교수의 35% 정도로 여러분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사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혼자서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껄끌 웃기도 하지만 참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다 다른 겁니다. 고민정위원 입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됐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송영길 캠프만 나무랄 게 아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정부의 여러분들 문제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이본들의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합니다. 떳떳하면 귀국을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말은 맞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는 언어적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관들은 자주 그런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 가해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양반이 손을 계속 뜬다든지 손을 만진다든지 이런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범인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번 토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한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거나 매장시키는 정도의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서 문제를 자진해서 경찰 수사에도 이런 검찰 수사에도 임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고민정 의원 이야기처럼 떳듯하면 귀국을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게 되면 좀 아프지 않을 건데 자기 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송영길 전 당대표의 파리 기자회견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거치 문제 귀국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처럼 명확하게 여러분들 입장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멋지네요. 떳떳하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쓸 것이라면 적극해 해명해야 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사 출신답게 표현이 아주 절제된 표현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네.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외부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뜨끔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입장으로 미뤄보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미적미적 미루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실지는 기다려봐야겠지만 현재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되는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해서 문제 수습에 매진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미뤄보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차가 없을 테니까 프랑스 파리의 파리경영대학원 이 학교는 좀 명성이 있죠.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일 오후 4시네요. 20일 오후 4시니까 토요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2021년도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 및 자신의 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일 22일 날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이제 하겠네요. 질주하듯이 본인이 이제 정치 일선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아니면 프랑스 파리 에서 조금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공인들이 되게 되면 익명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익명성이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활들이 오래되다 보면 참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파리에도 이제 머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다려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오늘 중앙일보 사슬이 참 잘 다룠네요. 제목은 송영길 전 당대표는 당장 귀국해서 진실규명에 협조하라 이런 제목의 그런 사슬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봉투 살포 사건에만 거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송영길 씨가 0.5 몇 퍼센트 차이로 홍영표 친명계 여러분들 출신의 당대표 후보를 꺾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상황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씨하고 굉장히 절친한 그런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민주당의 그 이낙연계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 예를 들면 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거죠.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낙연 후보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선 투표를 할 의향을 가졌을 겁니다.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오고 갔던 그런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 바깥으로 흘러나온 내용 가운데 일부가 어떤 거였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씨가 송영길 당시에 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당신 이럴 수 있냐 당신 정 이러면 내가 다 까 까 볼까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내용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죠.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송영길 당시 대표에게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 이런 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마치 송영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당 내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결선 후보까지 해서 그래서 이낙연 후보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끔히 해결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변했다. 그래서 뒤에 소리가 많이 나왔 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검색해보시게 되면 나올 겁니다. 방송도 제가 한 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밀착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지시피 이심송심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라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들 개양구을 인천광역시 개양구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여러분들 후보와 함께 그냥 넘긴 거 가계를 넘기도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내용을 아주 몇 문장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건은 단순히 돈봉두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원하고 시시비비가 조속한 시간 내에 가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유의화를 불문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하셔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협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